이렇게 근사한 연어 스테이크를 라면 끓이는 시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한 끼 연어구이를 전자레인지로 하면 단 2, 3분. 하지만 저는 레몬 오일 칙 뿌려서 에어프라이어에 4분 정도 구웠습니다. 구워지는 동안 소스 만들게요. 양파 작은 거 반개 다지고 마요네즈 크게 1큰술, 생크림 2큰술, 알룰로스 1 작은술, 후추, 마늘가루, 파슬리는 취향껀 넣고 소금 한 꼬집 넣고 섞어주시면 상큼하고 달콤하고 크리미한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접시에 연어구이 올리고 소스 듬뿍 올려서 샐러드 채소와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곁들이면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연어 스테이크가 완성됩니다. 소스 듬뿍 올려서 연어도 한입, 토마토도 한입, 어? 다 먹었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선물 보내주신 키파 베이커리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땡큐!